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? 아니 파이크 인기봐 아니 잠깐만 이거 어? 어 그래 나의 랜덤 파트너 자 새사슬 조끼로는 무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엉? 엉? 잠깐만 잠깐만 공허냐 귀족이냐 어? 엉? 아 뭐야 이건 또 아니 운이 없다니까 이게 아까 1등 했었던 제국 제국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다리우스 뜬김에 100을 유지하면 안되는데 이거 살짝 안아프게 맞아야되는데 이거 힘조절해야되 이거 아 잠깐만 이자 받아야되는데 일단 이기면 1원 들어오잖아 아 이건 내가 이기지 다리우스는 어차피 필요없어요 당분간 어 잠깐만 이거 그거 해볼까 이게 리롤해서 빨리빨리 집으면은 더 많이 나온다는데 그 히힣 여긴 너무 it 이제 이기면 넉넉하게 진짜 히힣 자 이기지 아니 나 1등이네? 어차피 아이템 안 남겼구나 아 렉사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카직스 안 먹어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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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아니 연승이 안 깨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? 연승이 안 깨지면 되는거 아니냐고 나는 지금 트럭이야? 나 만나면 다 뒤지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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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좆밥이고 근데 왜 아이템을 안주지? 아이템을 안주는 부분은 살짝 이해할 수 없는데요? 나 만나면 다 뒤지는거야? 나 만나면 다 뒤지는거야? 아니 뭐야 잠깐만 이 녀석 좀 쎄보여 베인 너무 쎄보여 잠깐만 케직스 암살해버려 빨리 더이상 그 녀석을 놔두면 안돼 너무 위험했다 이거 진짜로 아니 삼성 베인 이 구인수 뭐야 아 잠깐만 네이스 네이스 카직스 한마리 자 서로 에너지가 100인 그린데이와 도파 누군가 한명은 상처가 날 수 밖에 없다는거 좋아 연승 이제 좀 돈을 모아볼까? 아니 카직스 한마리 정도야 뭐 하다보면 나오겠지 이제 이거 누가 곡궁좀 남겨주면 안되나? 어?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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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좀 많이 쎄보여 뭔가 불안해 느낌이 안좋아 는 어림없지 바로 삼성워익 자 다른사람들이 이자 받을때 저는 연승보너스 받고 있어요 렉사이가 기어나온다나 아니 초가스가 나오기전에 렉사의 이성을 쓰다가 버리면 되잖아요 어? 이 녀석 뭔가 이 녀석 뭔가 위험하다 이달리아 개를 때릴때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 뭐해 5위가 아니 뭐해 이 새끼 뭐해?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의 시간 이 녀석이 어? 조개랑 조개 두개랑 자이언트 벨트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? 조개 두개 마법조항 무려 83% 서풍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서풍 한번도 안 써봤는데 아니 이제 탱템은 줄거면 초가스 주는 게 낫지 않나? 초가스 2성 뽑아서 거기다가 탱템 넣어주는 게 아까봐 아까봐 오우 쉣 워이익 너무 듬직해 아 이거 딱 봐도 그냥 어? 딱 봐도 제가 그냥 이기겠네 얘는 주루룩? 먹잇감을 찾아서 팔게 없네 어? 아니 팔게 없어 팔게 안돼 니달리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안돼 나 아무도 손절 못해 내 소중한 친구들 어? 어 미쳤다 돈 나 뭐집어야됐었더라? 잠깐만 나 어차피 그거니까 이거 이거 곡궁이다 어 어 어 나 워이익 먹으면 삼성 아니었나? 아니 아니잖아 어 뭐야 아 아 시간제한 있지 오케이 템창 어 잠깐만 또 꺼져 아니 왜 카직스 안나와 카직스 아니 카직스랑 카사딘이 하나씩만 나오면 되는데 왜 안나오지? 아니 아니 잠깐만 위험해 뭔가 아니 잠깐만 위험해 뭔가 카직스 카직스 카사딘 니달리 그렇지 카사딘 니달리 니 차례다 나와라 잠깐만 돈 너무 막 쓰는 것 같아 여기서 살짝 스탑 뭐 있는거지? 거인의 허리띠랑 음전자 망토? 소업할게 없네 레벨업 해야겠다 슬슬 어? 엠크살크? 아니야 아니야 그냥 랭가 넣는게 나아 잠깐 삼블린을 잠궜을.. 아 근데 이거 뭐지? 그 팔면 구원으로 안팔리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나를 넣어야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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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이쿠한테 빙하에 장마까지 넣어버려? 오우 쉣 뭔 개소리에요 이거 다 처음에 내가 선택한건데 이 길을 아니 어이없네 이거 봐 내가 잘해도 이런다니까 처음에 어 내가 돈쓸 때 이거 다 후구짓이라고 하더니 막 귀족 집어 이러더니 어 내가 이거 집어놨더니 아 빨리 카직스 나와라 아니 연승 아니 한판에 돈이 12원이 들어와 이럴때일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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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더 써야하지 않을까? 투자를 아끼지 않는거지 잠깐만 일단 지금 3린이니까 이거 쓰고 있다가 아니 3린이 아니라 3암살자니까 이거 쓰고 있다가 네이스 네이스 자 아프게 들어가요 데미지 자라라 아니 왜 나르가 안나오지? 나르 찾아야되는데? 레벨업을 해야 나르가 나올라나? 잠깐만 아이템 조합할 수 있는게 니달리 공속 빠른데 니달리한테 무장해제 넣어둘까? 니달리 공속 빠르니까 니달리한테 무장해제 넣어두자 니달리한테 무장해제 넣어두자 어 뭐야 왜 레드가 돼? 아 뭐 괜찮겠지? 괜찮겠지? 잠깐만 지금 내 유일한 적수가 패케 같은데 아 어차피 내가 늦게 고르는구나 그럼 뭐 그냥 나 고를거 골라야겠다 곡궁 어딨어 곡궁 곡궁 조개하면은 낮은 확률로 적강등? 아 다시 만난 그린데이 과연 그동안 강해져 있었을지 어 잠깐 뭔가 좀 강해진거 같은데 이사람?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해 이거 어? 진정 워이 네르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자 자 패케어와의 첫 대결 뭐야 진화? 어어? 아니 뭐야 이거 어 네르 오 위험해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레벨업을 해서 뭘 넣을까? 형성 변환자를 추가해 볼까? 어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파이크 파이크 초가스 아니 스웨인을 골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르 진짜 페이크 초가스 하나만 아냐 랭가 지금 놔둬야 돼 아 cc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갔는데도 암살자들이 빨개를 쳐버린다는 거 초가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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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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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르 초게스 아 이게 정답이었어 자 모두가 저의 배치를 의심했지만 저의 배치가 정답이었던 걸로 아 깔끔했다 하아 딱 기분 좋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